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기본수 1에 올해 주도수 2인 1,2,3 세운에 대해서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지난 시간에 매화역수 세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구요. 그랬는데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지만 달라진 점은 지난 시간에는 합형충파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영상마다 그 합형충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1부터 이어서 보는 분들은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질리겠죠? 물리겠죠? 아니 계속하면은 좋은 얘기도 한 번이면 좋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면은 좋겠다. 이런 부분을 서론으로 진행하고요.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1,2,3이라는 숫자는 기본수 1인 사람이 올해 주도수가 2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런 12궁이 계산이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여기 상단에 보면요. C라고 써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이 C라는 게 뭐냐면은 안 좋다는 거예요. CC가 제일 안 좋고요. AA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대길부터 대흉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C면은 좀 안 좋다라고 대흉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더 안 좋은 건 CC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 1,2,3월이에요. 이별수입니다. 일단은 심리적으로 안 좋아요. 안정이 안되고요. 불안하고요. 이성, 직장, 동료, 가족 간에 이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나 3월에 이 경우에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합이 되면요. 헤어진 옛사람과 제외를 하면서 조금은 좋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충이 되면요. 유산, 이별, 이혼으로 있던 사람조차도 주위에 있다가 없어지는, 멀어지는 그런 상황을 초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대로 합이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임신도 가능하니 조금은 무조건 이별수라고 논하기보다는 사주와 대입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주가 기본 베이스고 이 메화역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응용학파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기본 명략의 베이스와 합충에 대한 기본 베이스는 필요하다라고 지난 시간 설명했던 부분의 연장선이죠. 그리고 1이랑 2가 깨질 때는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 2, 3월인데 1, 2, 3이기 때문에 설명하기는 쉽습니다. 1, 2가 깨질 때 다시 말해서 인신충으로 1월이 깨지고요. 묘유충으로 2월이 깨지죠. 이때는 학생은 공부를 안 한다. 반대로 직장생활은요. 새로운 일이 중단되면서 잘못되어서 여러가지 흉한 일을 겪게 돼요. 그럴 때 조언을 드리면 반대로 유지하라는 말이 필요하겠죠. 현재 하던 일을 유지해라. 바꾸지 마라. 근데 이미 마음은 떠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이런 이별수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리고 4, 5, 6 2분기죠. 7, 8, 9 3분기잖아요. 근데 제가 왜 좀 이 분량이 적겠다. 이랬냐면은 1, 2, 3월 4, 5, 6월 7, 8, 9월 그 다음에 마지막 분기 이렇게 들어가는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웃기게도 똑같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맨 처음 시간에 전체적인 모든 수리를 보여줬을 때 9, 9, 9면은 12분기 전부 다 9로 들어가죠. 구진법이니까. 맞잖아요. 그랬을 때는 엄청 해석이 한 줄밖에 없겠죠. 네. 어찌됐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4, 5, 6이 네. 2분기랑 3분기랑 똑같이 4, 5, 9로 가요. 4, 5, 6 7, 8, 9가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동일하다. 한방에 6달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좋게 보면 좋게 볼 수 있는데 안 좋은게 두번 깔려있으면 답이 없겠죠. 거의 반년이 답이 없죠. 어찌됐든 무난수입니다. 안정된 상태에서 무난하고 편안하다. 반대로 1, 2, 3월에 멘탈 깨졌으면 4, 5, 6월 7, 8, 9월까지 반연이 편안하다는 거죠. 제가 맨 처음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3이란 숫자와 7이란 숫자가 좋은 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반대로 4란 숫자가 나쁜 숫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양은 타로고요. 동양은 명략이라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4란 숫자가 안정의 숫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신적인 개념에서 4란 숫자가 그저 죽음의 숫자라는 의미 하나만으로 죽을 4자라는 사랑 똑같은 발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정적으로 보는데 견해의 차이라고 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어찌됐든 안정의 상체가 되고 무난하고 편안하다. 심리적인 이익이 따른다. 이익이 따른다는 말은 돈이 붙는다는 소리예요. 돈이 안정적이다는 말은 치고 나갈 시기라는 말이죠. 계획한 일 특히나 부동산에 적극 추진하라. 이 시기예요. 이 시기 지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 준비하고 다음 시기 다다음 시기에 운 변하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미리 준비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충이 들어왔다. 해석이 뒤바뀝니다. 투자 돈거래 절대금지 현상황 유지 반대로 이 시기에 돈을 빌려줬다?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투자했다? 돈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투자라는 게 리스크가 동반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특히나 운의 동향에서 투자 돈거래 근데 돈거래는 솔직히 말하면 굳이 동반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돈은 은행에서 빌리는 게 맞죠. 그러니까 개인이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반대로 투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 기회가 있다면 하는 게 맞는데 운의 동향이 안 좋으면 안 하는 게 맞고 불법적인 부분은 100% 손실을 보겠죠. 그랬을 때 똑같은 술이긴 한데 합충의 여부에 따라서 4주의 편차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2분기가 4옴이잖아요. 그죠? 화국이죠. 어떻게 보면 3분기는 신유술이잖아요. 금국이죠. 얘네가 충의 여부가 다르죠. 그죠? 근데 합치면 6개인데 내가 6개 중에서 충하는 게 한 개는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4주가 묘다. 그럼 유랑 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3분기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 2분기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자다. 뭐 예를 들어서 임자다. 그죠? 그러면 자우충이죠. 2월에 투자면 안 됩니다. 기다렸다 3월에 투자를 하던지 안 하면 안 하던지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수리라고 해도 합충의 여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12월 12월이에요. 마지막 분기죠. 상문살 상가에 가지 마라. 집안에 유아 노인 환자가 있으면 사망이 이를 수도 있다. 상문살 같은 경우 일반인들도 많이 알죠. 특히나 이렇게 상가집 가지 마라. 진짜 고인이 자기와 친분이 있다면 솔직히 요즘은 안 가는 걸 더 희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돈만 오면 되죠. 결혼식형도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가 결혼식장에 굳이 가서 오히려 반대로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적게 내고 많이 먹으면 욕먹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지랬든 사람은 안 오도 돼요. 장례시장에 돈만 오면 되는 게 요즘 현대 스타일이더라고요. 뭐 지랬든 상문살이 걸려있는 시기에는 상가집에 조금은 멀리하는 게 좋아요. 굳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집에 올 때 소금을 뿌리면 액땜이 된다는 거는 일단 2차적인 얘기고 1차적인 얘기는요. 안 가는 게 제일 좋죠. 특히나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노인은 노인은 안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애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잔소리를 안 하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소리를 좀 할게요. 노약자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노약자 누구냐? 어린 아이가 포함이 됩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는 부분은 조금은 다른 가족이나 뭐 이렇게 맡기는 부분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 같은 경우에 이게 잘못 걸리면은 좀 큰일을 치를 수도 있어요. 뭐 생사 떠나서 병적인 부분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특히나 그 경우에도 보면은 꼭 걸려서 오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 상문살이 걸려있어요. 또 웃기게도 그러면은 이미 걸려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타이머신을 돌아갈 수는 없다잉. 그러면 이미 쳐다보고 있죠. 그냥 이미 근데 걸려왔으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긴 하다마는 물론 뭐 부가적인 좋은 조언도 해주긴 한다마는 가능하면은 미리 피하는 게 베스트다고 봅니다. 특히나 11월 12월에 충이 되는 경우에는요 상문사가 별개로 직장에서 어려움이 따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쫓겨날 수도 있어요. 퇴사가 되어서 실업이 될 수도 있으니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항상 조심해라. 사람간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는 말이에요. 그죠? 1, 2, 3 세우는 이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